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 기사를 보니까 마윈,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의 탄식 중국 반도체 기술은 미국에 20년 뒤쳐져 있다. 이런 탄식이 실려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허풍을 떨거나 또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징벌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관료나 정치인들은 허풍을 떨 수 있습니다. 표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 아마 중국 공상당은 허풍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윈은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허풍을 떨더라도 징벌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언젠가는 주어지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 허풍으로부터 면제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업가들은 그대로 망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등목 가운데 하나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같은 그런 힘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언젠가는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가들은 고집을 부리면 망하죠. 자기가 판단을 A라고 했더라도 실상이 다른 것을 파악하게 되면 즉시 비해로 수정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됩니다. 마윈 주장입니다. 미국이 틱톡이나 위챗을 규제한다고 하니 중국이 어플리케이션을 훨씬 잘 만드니까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냐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핵심이란 것이 전부 응용상의 핵심이지 기초과학이나 기초기술과 같은 밑바닥 분야는 혁신이 없습니다. 응용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이 만든 기술이나 미국이 만든 기술이나 미국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카피해가지고 만든 수없이 많은 그런 유니콘이 탄생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그런 마윈의 솔직 담백한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이 만든 알리바바가 자기가 장안에 낸 것이나 아마존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것이죠. 응용상의 핵심이란 것도 대부분이 미국 것을 가져다가 뺏겨서 응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고백을 마윈이 하는 겁니다. 중국처럼 이렇게 영양제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제어된 상태에서 마윈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공상당 고위 간부들이 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회적으로. 마윈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응용기술일 뿐입니다. 기초는 연산능력 그러니까 반도체 칩에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반도체 기술은 미국에 20년이나 뒤처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언을 잘 새겨야 됩니다. 마윈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로서 입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 힘의 우위에 있는지 착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 같으면 응용 분야의 핵심이란 것은 빠르게 카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초기술이란 것은 카피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기술을 훔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범하다가 최근에 미중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일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윈의 고백은 연산능력을 제어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이 20년 정도 뒤처졌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마윈의 고백이라기보다도 마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간단한 외신기사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70년은 한미동맹을 중시했지만 앞으로 70년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구한말과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현재 상황을 오판하고 미래에 대해서 큰 그런 판단 실수를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윈은 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국제과학기술계로부터 차단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90나노, 1나노는 10억분의 1 수준의 반도체이다. 이것은 인텔이 2004년에 만들었던 것이다. 국뽕에 빠져있는 중국 내부의 경고사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신들 정신 차리시오. 국뽕이란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유행하게 되죠.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실상은 개인적 삶을 통해서도 자신의 현재 위상이나 실력이나 이런 부분을 오판하게 되면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추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 어떤 현재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뽕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껏 지급해놓은 것은 응용 분야의 혁신이고 응용 분야의 모든 밑에는 연산 능력을 제어하는 반도체 기술이 있고 중국은 반도체 기술이 20년 정도 미국에 뒤처져 있다. 뭘 해야 되냐 중국이. 오랫동안 겸손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비판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국뽕에 빠져있는 중국 공상당의 일당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보통 중국의 인민들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쪽으로 미중 관계를 아슬아슬한 그런 국민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높는 거죠. 저는 지난해에 미중 관계가 격화되기 시작할 때 절대 이 성분은 시작부터 끝난 게임이다 이야기죠. 바로 이 점을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우리에게도 던지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다. 실상을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으면 더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20년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기술이 미국의 그런 광활한 지식계의 힘 같은 것을 체험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축적이라는 것이 자유로움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과학 분야에서도 일정 이상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중 관계의 실상을 정확히 지적하는 마윈의 용기 있는 그런 발언에 박수를 보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